이번 시간에는 실험을 좀 해봅시다 서로 다른 브랜치가 서로 같은 파일을 수정했다 를 두 가지의 경우에 속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서로 다른 부분을 수정했다 두 번째, 서로 같은 부분을 수정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은 파일을 서로 다른 부분을 수정했을 때 깃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해볼 거냐면 일단은 마스터 브랜치로 가시고요 오픈 튜토리얼스는 일단 지우세요 다시 이따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했었던 우리 마스터 브랜치를 저는 여기 서로 브랜치를 만들기 전 상태로 돌아가서 그 이후의 것들은 지울 거예요 오른쪽 클릭해서 Reset Hard 이렇게 하면 지워지죠 그리고 work.txt 파일을 수정을 하는데 이번엔 이렇게 수정할 겁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수정했을 때와 서로 같은 부분을 수정했을 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만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보시면 알아요 title-content 이렇게 또 떨어뜨리고 title-conten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 하나가 하나가 부분 이거 하나가 부분 그래서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컨텐트를 work.txt에 만들었고 이걸 이제 commit해서 버전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isches work.5으로 할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브랜치를 만들어요 뭐 open・tutorials에서는 또 할 거예요 자 그리고 openTutorials 브랜치에서는 여기 있는 아래 쪽을 수정할 거예요 work.txt에 이 밑에 openTutorials 이렇게 하고 저장했고요 컴퓨터 하죠 openTutorials work6였나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마스터로 와서 work.txt를 위쪽을 수정할 거에요 master 저장했고요 그리고 commit 한 다음에 여기에서 masterwork6 commit 스테이지를 안했군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실험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브랜치가 서로 다른 부분을 수정했을 때 합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봅시다 자, 여기는 openTutorials라는 부분을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merge를 하면 되겠죠 그럼 어디로 가요? master로 병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여기 있는 work.txt 파일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OK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work.txt의 내용을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 work.txt의 내용을 gith이 알아서 병합해줬다 라는 겁니다 정말 기특하지 않아요? 하하하 자, 이거는 여러분이 윈도우 탐색기 같은 걸 이용해서 덮어쓰기 했을 때는 걔가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gith이 우리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 라는 겁니다